안녕하세요 오버오입니다. 오늘은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판매자, 리리나테, 스팟피싱의 모든 제품들 같은 것을 판매자의 목적을 알고 계셔야 돼요. 판매자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한테 물건을 파는 거겠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물건 최고다 뭐 기왕이면 너 팔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판다? 그럼 팔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제품의 하자라든지 구라가 더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인터넷 다들 하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면 어차피 인터넷 유튜브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영상 보실 줄 아시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옥션 뭐 이런 데 가갖고 나온 제품들 중에 후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갯바이 릴락시 때 추천이요 뭐 이렇게 하다보면 두둑 써있죠. 답글도 많이 달려있고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자한테 자기의 목적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판매자는 그거에 맞게 다시 세팅을 해서 본인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본인은 자기가 호구가 되는 길을 판매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본인이 보고 판단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장비가 1.75대 이상은 돼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제가 말하는 것은 약간 한 5에서 10m 되는 절벽에서도 드럭봉이 가능한 데를 말하는 거고 나는 저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런데지만 이렇게 내려가서 해도 약간 젖어가면서 해도 나는 무난하다. 그렇게 하면 1호대 정도. 근데 여기서 1.75, 1호대 이런 거에 숫자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게요. 그래서 회사마다 물론 이 회사마다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강도 테스트를 하겠지만 그게 평균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1호대인데 어떤 회사 2호대보다 더 튼튼한 게 있고 어떤 회사는 말은 3호대인데 어떤 회사 1호대보다도 못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당히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 가성비 같은 걸 따지고 막 써도 되고 부러져도 되고 좋은 그런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을 때는 머무피 때가 좋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을 하는 거예요. 머무피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독거미 1.75를 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는 거진 한 5년에서 한 10년 가까이 써보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제 기존에 있던 게 부러져서 기존에 있던 게 아 좋은 그러면 그렇게 추천을 했고 왜 부러졌냐고 말을 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참 초보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300불짜리 낚싯대를 사는데 이걸로는 구로파하고 킹같은 것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낚시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가 없어요. 300불 400불 500불 1000불짜리여도 구로파 잡는 낚시 전용 낚싯대가 따로 있는 거고 1000불짜리도 이렇게 블랙 잡는 뱅에 잡는 낚싯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낚싯대가 가격에 따라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 페라리 끌고 왜 저기 뭐야 오프로드를 갑니까? 페라리를 타면서 오프로드 전용차로 오프로드를 가셔야지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린가 근데 오프로드 못 가는데 페라리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린가 전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려는 낚시를 먼저 초이스를 하셔야 돼 나를 따라다니실 거면 내가 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머모피 독거미 1.75로 사세요 릴은 4000번 때입니다. 그 이상도 안 좋고 그 이하도 안 좋아요 4000번 때입니다. 3000, 4000 사이 이에요. 근데 3000번 때를 사실 거면 이왕이면은 드럿던 같은 거를 조금 나이스하게 하셔도 되고 4000번 때는 그냥 막 조져도 되고 요 정도 설명 다 드렸죠? 1.75 정도 되면은 목줄을 한 3호 정도는 써도 되거든요 3호에서 뭐 4호 정도 맥시멈으로 봐도 그 이상 넘어가면 대회가 무리가 갑니다. 그때부터는 이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목줄의 그 세기와도 비례를 하고요. 그거에 맞는 바늘, 릴, 그거에 맞는 원춘 이런 게 다 세팅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나랑 비슷한 낚시를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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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때 그리고 목줄은 한 3호 정도에서 그 밑에 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위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3호에서 맥시멈으로 제가 4호까지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뭐 드라마라든지 구로파 이런 거를 잡으실 거면 또 여기서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드라마도 우리가 어, 돌돔 작은 걸 뺀지라고 하고 깔 따구 농어 작은 걸 깔 따구라고 하고 상살이라고 하죠. 참돔 작은 거를 3자 이하, 4자 이하 되는 드라마를 갖다가 드라마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 그거는 1.75로도 잡아요. 제가 최근에 잡은 것도 1.75 이걸로 갖다가 3호, 3.5 목줄인가로 드라마 48 그냥 뜰채 없이 랜딩했어요. 그거는 저번 바로 앞전 영상에 그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최소 4자 이상 넘어가야 그걸 드라마라고 불러야지 그거에 맞는 대랑, 릴이 따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맞는, 그러니까 저도 그날 잡을 때도 안간힘 써서 잡았는데 그렇게 잡아서는 서로 힘든 거예요. 한 마리 잡고 기진맥진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막 10마리씩 잡아야지 그 낚시 좀 왔다고 생각하지 한 마리 잡는데 이렇게 올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별로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의 낚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금 또 호구가 되지 않는 목적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판매자 입장, 그리고 여기 낚시점의 기준을 볼게요. 여기 낚시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 쫙 날려있는 제품들 그거 갖다 놓고 팔면은 마진이 많이 남을까요? 여러분들 병신이 아니잖아요. 낚시대 거기 있는 거 보고 인터넷에 쳐봤는데 한국에서는 뭐 15만원에 파는데 여기서는 500불에 팔고 있으면 여러분 사겠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택배 시키겠어요? 훨씬 싸니까 택배 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낚시대를 만들거나 두 번째, 한국에서 이름 없는 거 인터넷에 팔리지도 않는 거 뭐 수제치 장인이 만들었다는 그런 것들 갖다 팔겠죠. 왜? 판매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소리인가? 그런 거를 왜 사시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진짜 멍청해져요.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사신 분들 많잖아. 이거는 뭐 장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장인이 왜 쳐박혀 있어? 장인이면 돈 존대 잘 벌어갖고 회사를 만들든가 뭐라든가 잘 나갔어야지. 병신같이 사기당했으면 그럼 병신이네 장인이 아니고 병신이잖아. 내 말 틀려요? 아니 뭐 화내는 게 아닌데 답답해서 그래요 제발 답답해서 왜 엄한 데 가서 뺨 쳐맞고 저한테 와서 화풀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낚시를 하고 제가 다 그 연관이 뭐 안 돼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는 입장에서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 아 나 그 사람 믿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 할 줄 몰랐다. 믿는 사람도 바보라니까 그거 속인 사람도 나쁘지만 믿는 사람도 멍청한 거예요. 아 목사가 목사가 다리 벌리라고 해서 다리 벌립니까? 에? 목사님은 그럴 줄 몰랐다? 그거 믿으니까 그거 바보 된다니까 의심을 해보세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 이해가시죠? 아 저 사람은 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거나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데 아 왠지 200불짜리 300불짜리 사면 고기 잘 잡을 것 같죠. 500불짜리 600불짜리 사면 고기 더 잘 잡을 것 같죠. 1000불짜리 1 쓰면 뭐 엄청나게 고기가 막 줄줄이 딸려 나올 것 같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바다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고 있는 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에? 있는 데를 먼저 찾고 여기가 왜 고기가 있는지 고기의 습성,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대, 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여기에 특징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낚싯대 가격 릴의 가격 브랜드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가 3, 4가지 영상 올렸는데 다 뭐 2분, 3분짜리 영상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좋은 데는 아니에요. 이거 뭐 저거 다 해와 뭐 VIP 때문에 100불인가 150불짜리 릴 이거는 뭐 옛날에 사는 겁니다. 저기 저도 워낙 어디서 오래 됐기 때문에 선물 들어온 것도 많고 이래서 그런 거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지출로 최대한의 그걸 보는 게 저의 목적이고 파, 그 물건 파는 그 가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최대한의 이유를 남기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호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호구가 되는 게? 생각 한번 잘 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은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초이스를 해보시는 거지. 이상 팬들 의심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시작한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거지요. 이렇게 알öm한 음료 freak 하고 어 net 여러분 말 에